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비교급 중에 원급 비교를 살펴보려고 해요 원급 비교는 동등 비교라고도 하죠 비교급은 그냥 이제 비교급은 두 대상이 있으면 a 나 b 가 있으면 여기에 비교급 more than 을 써서 요 뒤에 있는 것보다 얘가 더 어떠어떠하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급에서는 원급은 이 a 라는 대상과 b 라는 대상을 as 그리고 이 원급 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써서 얘만큼 이라고 해요 여기 뒤에 것만 해석합니다 얘는 해석이 안 돼요 얘만큼 얘도 요렇다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와 b 개를 동등하게 비교를 하는 거고 비교급에서는 a 와 b 중에서 앞에 게 더 어떠어떠하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로 이 문장들을 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here is the secret is secret is 비결이죠 비결 비밀 다 됩니다 뭐에 대한 비결이에요 inspiration 바로 영감이죠 영감 또는 고무 그죠 고취 그래서 이 영감의 비결이 here is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콜론 으로 설명을 해주죠 tell yourself that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그리고 됐절이 직접 목적어죠 너 자신에게 대디어를 말하라 대디어가 여기까지에요 그리고 가운데 이게 지금 컴마 컴마는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문장을 다 해석하고 나서 이 다시 돌아와서 살펴볼게요 너 스스로에게 뭘 말을 해요 thousands of people 이 수천의 사람들이 have master 정복했다 이 얘기죠 정복해냈다 또는 뭐 master 했다 뭐를요 문제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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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급이죠 자 근데 이 문제들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 이제 내용 보시면 이 뒤에만 만큼으로 해석이 되죠 those that now baffle you 자 너를 baffle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좌절시키다의 뜻이 있죠 좌절시키다 그리고 당황케하다 그러니까 너를 지금 당황케 하고 있는 그러한 those는 뭐예요 문제죠 문제 그죠 문제들을 받는 거죠 비교급에서는 항상 이렇게 비교하는 대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those가 problems 를 받는 거죠 너를 지금 좌절시키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만큼 어려운 문제들을 이미 다 어떻게 했어 극복한 거죠 이미 다 마스터한 거죠 정복한 거죠 누가 thousand of people이 그죠 그거를 너 자신에게 말을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thousand of people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이 콤마 콤마 사이에 나와 있죠 예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외웠던 no more than이 나와요 자 밑에 보시면 a is no more 그리고 형용사나 또 그 부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된 b 하면은 이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자 부정 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해석 방법이 두 가지인데 a 가 요거 하지 않듯이 b 도 요거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또는 그냥 어 직역을 하면 끊어 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b 보다 요거 하지 않다는 거에요 얘가 아시겠죠 예 b 보다 얘가 더 요거 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아무튼 양자 부정 이에요 예 또는 그냥 뒤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와서 해석을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올라가시면 자 이 수천의 사람들이 특히 어때요 더 똑똑하지가 않아요 누구보다 우리들 중 나머지 보다 똑똑하지 않은 거에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도 아닌 거에요 우리와 엇비슷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해 냈어 다 마스터 했어요 지금 우리를 당황케 하고 있는 그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도 다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영감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9번 보시겠습니다 자 히 다음에 괄우로 묶어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예 그래서 이 악을 받아들이는데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죠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동사가 is죠 자 as 나왔어요 뒤에도 as가 나왔겠죠 자 이 사람이 어떻다? much involved in 이에요 자 be involved in 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 어디에? 연루되다죠 연루되다 그러니까 이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에 더 많이 연루된대요 그것은 뭐겠어요? 악이죠 예 악입니다 누구만큼? 그만큼인데 그는 또 누구에요? 여기까지 또 가로 닫아야겠죠 commit it인데 이때 is 또 악이죠 악을 저지르기를 도와주는 사람이죠 도와주는 그 사람만큼 그렇죠? 그 악에 더 많이 연루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수동적으로 악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수동적인 거고 그리고 악을 저지르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악을 막 저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공통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만큼 많이도 그 악에 더 연루가 된대요 이 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 계속 봅시다 he who accepts evil without protesting against it 자 이것도 가로 묶어야겠죠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악을 뭐가 없이? 저항하는 것 없이예요 그 악에 저항하는 것 없이 그 악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is 이게 동사죠 really cooperating with it 그 악과 협력하는 자다 co-operating with 하게 되면은 협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악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핑계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일부러 악을 저지는 사람과 진배 없는 거죠 같은 거라고 보는 겁니다 240 보겠습니다 자 공손한이죠 이 단어는 공손한 이건 뭐예요? 적이죠 적 공손한 적 공손한 적이 as as 더 어렵다는 거예요 공손한 적이 어렵다는 거죠 뭐가 어려워요? to discredit 이게 뭐예요? 믿지 않다죠 그죠? 공손한 적을 믿지 않기가 어려워요 뭐만큼 무례한 친구를 여기에 지금 is랑 사이에 뭐가 생각되어 있을까요? difficult가 생략이 돼 있죠 앞에서 썼으니까 한번 뭐하기가 어려워요 무례한 친구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것만큼 그죠? 공손한 적을 믿지 않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적은 적인데 상당히 예의바르고 친절하게 다가와 이거 믿지 않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죠? 예 이게 얼마 어떤 것만큼 어렵냐 무례한 친구 얘는 친구란 말이야 적이 아니야 친구인데 근데 무례해 자네 아이러니하죠 얘를 보호하기가 어려운 거지 아 이 자식이 얘 친구긴 친구인데 너무 무례하니까 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가 싫은 거죠 그런데 이 공손한 적은 적은 적이야 아 근데 너무 친절해 그러니까 이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주 참 좋은 재밌는 글이죠 자 이제 241번 가겠습니다 리스닝 웰이에요 잘 듣는 것은 잘 듣는 것은 다음에 또 에즈가 나왔죠 그리고 저기 뒤에 보니까 또 에즈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어수를 좀 봐야 돼요 에즈 다음에 형용사가 지금 나왔고 관사가 나왔고 그리고 명사가 나왔죠 그쵸? 예 그리고 이 명사 수식어꾼은 이렇게 괄호를 묶어주고 그리고 에즈가 나왔어요 여러분 에즈에즈 원급 틀에서 이렇게 명사가 쓰일 때는 에즈 형용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어 같은 관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에즈가 붙어요 순서를 바꿔서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 에즈 어 형 명 에즈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에즈 형용사 어 명 그리고 에즈 뒤에 옵니다 이거는 에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쏘도 그래요 쏘댓에서 보면은 쏘 형용사 다음에 그 다음에 어랑 명사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덫 하고서 주어동사 나오죠 예 투도 그래요 투도 투 다음에 형용사 나오고 어 나오고 명사 나온 다음에 투부정사 투투용법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쓰냐면 에즈랑 쏘랑 투 다음에 바로 이렇게 형용사가 쓰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에즈랑 쏘와 투의 품사가 뭐게요 이 품사가 바로 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사이기 때문에 어나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데 부사는 명사를 바로 못 수식해 주잖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먼저 수식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형용사가 먼저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듣는 것이 어떻다 파보프란 수단이에요 뭐에 의사소통에 그리고 영향력에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의사소통에 아주 강력한 means 수단이죠 이거 수단 의미 아니에요 의사소통과 영향력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수단이다 뭐 만큼 잘 말하는 것만큼 보니까 딱 비교 대상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생긴 모양이 listening well talking well 예 이렇게 비교급에서는 비교 대상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241번은 이 어슨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242번 볼게요 포에트리 시죠 시가 감싸고 있대요 우리를요 어디서든지 그러나 putting it on paper 자 그 시를 갖다가 그죠 종이 위에다가 put put put은 두 다도 있죠 두 다도 되지만은 이게 표현하는 거죠 익스프레스는 표현하다 이 뜻이 있죠 그것을 종이 위에다가 표현하는 것은 하고서 so가 나오고 edge가 나왔죠 왜 여기에다가 edge를 안 쓰고 so를 썼냐면 부정어가 나올 때는 이게 so로 바뀌기도 합니다 원급에서 근데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건 아니에요 edge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so나 edge가 되어 바뀔 수 있어요 부정문일 경우에 그래서 종이 위에다가 시를 표현하는 것이 뭐만큼 더 어렵다 그것을 보는 것만큼 그죠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다죠 종이 위에다가 옮기는 게 자 243번 예 오늘 마지막 문장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ll the force 예요 that ear가 지금 꾸며줍니다 이렇게 힘을 자 make for 정리합니다 make for 이게 뜻이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뭐뭇을 향해 나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뭇에 이바지하다가 있어요 이바지하다 뭐뭇에 이바지하다 이 뜻일 때는 여러분 많이 아시는 contribute2 랑 같은 뜻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보다 나은 세계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모든 힘 그죠 힘들 중에서 가 되겠죠 중에서 자 부정어가 주어가 됐네요 어떤 것도 is so indispensable 필수적이지가 않다 어떤 것도 자 이것도 부정어죠 네 문두에 부정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as as one급에서 앞에 as so로 바뀌는 것 같아요 단순 부정문일 때는 so로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두에 부정어가 나올 때는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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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as as fro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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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바로 희망만큼 그러니까 희망이 가장 필수적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강의에서 제가 비교급에서도 이제 문 두 개 부정어가 쓰일 경우에는 최상급처럼 그렇게 해석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급에서도 원급에서도 부정어가 나올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최상급처럼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3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필수적이지가 않대요 강력하지가 않대요 뭐보다? 희망보다 그럼 희망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면 Hope is the most 그쵸? In this 펜 펜 펜서버 and 파워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뭐 좀 더 쓰려면은 여기 of all the forces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모든 힘들 중에서 희망이라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고 강력하다 자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희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만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희망이 있다면 사람들은 꿈꾸고 그쵸? 생각하고 그리고 일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원급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강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44번부터 비교급에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들을 정리하고 베이직 신텍스 250 문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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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